아 몰라요. 프라블럼이다 프라블럼. 아니 진짜 잘하면 대박인데 왠지. 자유티가 놓친 아리아나 랑개요. 한 번도 음치와 시어리덩인 것 같아. 노래하는 추임새를 봤을 때는 왜 떨어졌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. 비싸요 대비한 친구들. 얼마나 못할까 기대된다. 잘하면 어떡하지. 사은도의 역할을 못하는 하였다. 신현아 첫 장면의 생각. 둘째, 하나의 생활을 못하는 하였다. 둘째, 하나의 아저씨. 둘째, 둘째, 둘째. 오! 우와! 우와 잘하는데. 우와 우와. 우와. I'll get you left me Cause even though I shouldn't want it I gotta have it 뭐야 Head in the clothes Got no weight on my shoulders I should be wondering Realize that I've got it I get from an action I want an action I want an action I want an action I want an action Yo Yo I know you never gonna wake up I gotta give up 지금 CD 트거 아니지? I know I shouldn't ever call back I'll let you come back Every time you touch me And say you love me I get a little bit breathless I should've wanted Head in the clothes Gone away Hold my shoulders I should be watching And realize that I'm good Oh I got one less handle without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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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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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 on my dad 신렬잡았습니다 유 esos successfully 와 진짜 멘붕 온다 진짜 역대급같아요 진짜 진짜 멘붕하 대답을 못했지 아까? 어 진짜 민국아. 그렇죠 립싱크도 그렇고요. 다 본인이라는 건데요. 우리가 안 닿은 듯이 떠들기 너무 미연하다. 진짜 충격이네. 실제로 데뷔 준비를 앞두고 있는 신인 걸그룹 플레이백의 우림입니다. 더 잘 될 거예요. JYP. 뭉쳐지니까. 진짜 잘 될 거예요. JYP 회사에서 탈락이 되신 겁니까?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데서는 나이가 좀 차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서. 혹시 몇 년도에 있었어요. 저 2011년도부터. 아니 근데 아까는 대답 못해서. 그렇게 너무 못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일부러는 거예요. 못해서 계속 당황스러워서. 1등 사진도 있었는데 공채우도 지금 몇 대 맞았었나요. 저 1등 사진. 어머 진짜요. 우리 뭘 해야 어때요. 1등인데 JYP 이렇게 이런 사람 인재를 놓쳐요. 그러니까 미친 거죠. 시정 씨 어떻게 된 거예요. 저 두 분 뵀었어요 한 번씩. 아 진짜로요. 회사에서. 네 그 조건 선배님이 그때 딱 올라오셨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그 해골 트레이닝. 네 트레이닝복 위아래로 세트로 입으시고. 안녕. 네. 안녕. 아 아 아 아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